예레미야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지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녹선병이 되게 하였은지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요하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지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새벽에 설교해 주게 허락해 주신 다이오 목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2020년이 앞으로 두 달하고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2020년을 큰 사건들로 해서 8월까지 정리를 한 게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대세계 보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었구나라는 걸 한번 함께 되실거봤으면 좋겠습니다 1월 달에는요 호주 산불이 있었습니다 호주 산불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코로나가 첫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2월 달에는 이제 신천지 집단 감염이 시작되었고요 3월 달에는 이제 N번방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N번방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가 되었습니다 4월에는 이제 안동산불이 또 이제 큰 이슈였고요 5월에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6월에는 남북곤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7월에는 긴 장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원선 시장의 이제 사망사건도 있었죠 마지막 8월까지 정리를 한 거는 이제 레바논 폭발 사건이 8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화문의 대규모 집회도 있었죠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10월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2020년은 정말 참으로 어려운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아직 학생이고 사회 초년성인 저에게도 느끼기에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성도님들께서는 오죽하실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에서는 우리 상황보다도 더 어려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예레미야의 시절을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요시아 왕의 13년 때이며 남유다가 멸망하게 멸망을 치닫던 격변의 시기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사역기간이 무려 40년 동안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유다는 반복되는 침략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한 시기입니다 전에 없던 재앙과 혼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고 정말 고통을 겪어야 됐으며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보통 선지자들은 나와서 예언을 하게 되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은 희망을 가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겠지만 반대로 예레미야는 열린 결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이었습니다 그것도 국력의 쇠락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유다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할 거야 라는 예언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이스라엘을 지탱해주고 있던 그리고 자부하고 있던 다윗의 언약 유다에 세우신 다윗의 왕조의 영원함을 보증한 그 언약과 하나님의 집인 성전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마신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것을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끝났다 부정을 하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온갖 핍박과 저주를 받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의 장면을 다루는 1장에서는 하나님인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는 6절의 슬프도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막막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말씀은 평강이 아니라 재앙이었고 생명이 아니라 칼이었습니다 그는 동포들에게 다니는 거리에서 그들에게 임할 것이 재앙과 칼이 그리고 기금과 엿병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회중들에게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며 심판을 전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어려운 상황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하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청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대적으로 정말 많은 어려움과 혼돈한 때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길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명입니다 소명은요 사역자들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여러분들에게 각자 맞는 소명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소명은요 우리로 하여금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풍요와 배부름을 가져다주는 낙적 타락과 영적 능력의 상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겨나가게 힘을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명을 붙잡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구원하리라 하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들의 각각의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 한국교회의 위기를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유다가 왜 멸망하셨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다 우리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스스로가 배신을 했으며 역강대국들에게 의지하여 첫사랑을 잃고 음행하는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소명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때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굳게 그 진리를 붙잡고 굳게 서 나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관과 기호가 세상의 진리이냐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복음만이 영원히 영원한 진리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각각의 다양한 모습으로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겠다고 견고한 성읍과 퇴기둥과 녹성병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격변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남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에 임한 것은요 그들의 영적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의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오길 되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버립니다 말씀을 떠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사를 가지고 교훈을 잘 보아야 됩니다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여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 앞에 믿음을 뿌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정말 불을 지지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